그 다음에 상대방 얼굴이랑 얼굴이 이 아래로 마주 볼 수 있는 자세에 누워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다랑이 사이에서 회전을 하시면서 반대쪽으로 나가시고 오른손은 고군부분을 계속 컨트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상대방 허벅지 뒤편에 엉덩이 밑에 부분에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이용해서 상대방 오른쪽 허벅지를 이용해서 밀어주시고 오른손을 당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우선 뒷꿈치 부분을 컨트롤 해주신 다음에 오른손을 놓고 그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쪽은 위로 그 다음에 조정시켜주시고 허벅지를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오른손을 놔주시면 됩니다 세팅이 끝날 때까지 오른손은 우근 쪽에 계속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까지 이렇게 스케치